동남 서남아시아에서는 체감 온도가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케냐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더 격렬해지는 모습입니다. 임민영 피디입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물을 병째 들이켜봐도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음료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곳엔 사람들이 물밑듯 물려들고 사탕수수, 수박주스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급기야 폭염 소식을 전하던 뉴스 앵커가 생방송 중 더위로 기절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인도는 평년보다 기온이 5.5도 높은 41.9도까지 치솟으면서 케랄라주에서는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필리핀도 체감기온이 50도까지 육박하는 폭염이 발생하자 일부 공립학교가 대면 수업을 중단했고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24일 마닐라가 있는 북부 루손섬은 전력망 적색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케냐에선 폭우와 홍수가 발생해 서부 지역의 댐이 무너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월 중순 우기가 시작된 이래 케냐 곳곳에선 폭우와 홍수 피해로 숨진 사람은 100명을 훌쩍 넘겼고 이재민도 13만 명을 웃돕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엘리뉴로 인한 기상이변의 피해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임민영입니다.